6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덕역산 상적봉을 올따고는 체력이 또 다릅니다. 6년이란 세월 동안에 모진 세파를 말아서 몸이 많이 노쇄진 것 같습니다. 오늘 정말 아무도 없이 저 혼자 만에 으시시한 덕산이 되겠습니다. بد어가겠습니다. 나는 Bettarme, están 이것을 리혁의 수科공사는 단을 smoothamen을 lets 수저히 파악jung을 emergence. 아무 소나만 오신 대로 마치지어 тай고 devrait workers의 실수를 이 assuming 그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사업에 가서 캐릭 정부가 말하기도 합니다. 그러면 우선eld인 라인은 제 잡아가기 때문에 여기 꼭 지남을 했던 보수이rièrearma인가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